분당 우리교회 29교회 분립 이찬수 목사 또 일 벌렸다 11개 교회 또 파송한다 이찬수 목사 2012년 대형교회 포기 선언 29개 교회 분립 10년 전 약속 실현 이제 분당 우리교회 잊어주세요 울먹인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일만성도 파송예배 회고 영상도 견소막도 없었다 분당 우리교회 분립부 처음 한자리 예정합동 29개 교회 격려 함께 그림교회 윤지영 목사 안녕하세요 함께 그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지영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화여자고등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250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탄 드림교회 이찬수 목사 동탄 드림교회는 동탄역 모산동에 한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작년 350명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 분당 우리교회 다시 11개 교회 파송 준비 창립 20주년 헌금 그 시드머니로 사용할 계획 이찬수 목사 내년부터는 지방교회들 발굴의 후원 이 목사 일만성도 파송운동 10년간 힘들었던 마음도 털어나 분당 우리교회가 창립 20주년 헌금을 올 연말까지 다시 파송할 11개 교회를 위한 시드머니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찬수 단임 목사는 22일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예배 설교에서 조금만 후원하고 조금만 물질로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11개 교회를 찾아 나가는 그 일에 시드머니로 창립 20주년 헌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최근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일환으로 29개 교회를 분립 파송했는데요 이 목사는 지난달 10일 있었던 파송 예배에서 올 연말까지 2차로 일만성도 파송운동 11개 교회를 선정할 것이라며 그래서 일만성도 파송운동은 40개 교회로 완성될 것을 주님 앞에 약속드린다고 했었죠 이 11개 교회를 위해 창립 20주년 헌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창립 20주년 헌금을 드린다 전액이 11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했죠 또한 이 목사는 그리고 앞으로 매년 분당 우리교회는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발굴해서 후원할 것이라며 매 10개씩 그렇게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정신을 구현해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목사는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선포하고 최근 29개 교회 분립 파송으로 그것이 일단락 되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남몰래 힘들었던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이 목사는 모두가 안된다고 그랬다 얼마나 두려웠겠나 10년 동안 초긴장 상태에 있다가 너무나 감사기도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나니까 파송 예배를 드리고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계속 몸에 기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우연히 TV를 통해 본 한 영화에서 주인공의 나 진짜 힘들었다는 대사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이 목사는 10년 동안 여러분한테 일만성도 파송운동 이것 안될 것 같다 힘들어 죽겠다는 말하면 안되니까 혼자 참으면서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너무나 이 땅에 수고하는 가장들 어머니들이 생각나서 그날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다며 20주년 오기까지 여러분 이만하면 정말 수고하셨다 이만하면 정말 잘 사셨다 그런데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에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 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선한 꿈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고였습니다